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족 요양보호사 겸 어머니와 먹방하는 행복가족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네요 이렇게 나무와 숲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예전에 왔던데 답답해서 잠깐 나왔어요 밖에 그래서 나왔으니까 새소리도 좀 들어보고 꽃도 좀 이쁘게 많이 펴서 좀 찍어 보려고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꽃이 너무 예쁘죠 와 진짜 예쁘다 와 꽃이 많긴 하네요 엄청 많네 꽃이 지자꽃 엄청 많네 꽃이 막 사방이 꽃인데 사방이 꽃이야 와 사방이 꽃이야 사방이 꽃 정답 혼자 없어 해 아 내가 이대로 왕년에 구슬치기 좀 잘했지 구슬치기 잘했지 예전에 왕년에 자 이렇게 나와봐 이렇게 해서 아 내가 왕년에 구슬치기 실력 좀 보여줘야겠네 아 이거 자 뭐 보자 좀 뒤로 하고 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다는 이렇게 했으니 예 아 뭐야 아 예 왕년이라서 예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왕년이라서 네 아 뭐야 잘 안맞네 어 늙어서 그런가 응 억울하오 나는 역적이 아니여 전화를 불러주시오 나는 역적이 아니여 영모를 한 적이 없어 억울하오 사또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사또 puta » « » » » 자의장 있는가? 나 영유정이에요